아니 무슨 신혼여행에 애까지 데리고 가 유별나 암튼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지 그렇게 꼭 중고 티를 내야 되나?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참 우리도 몰디브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랬어 괜히 엄마 때문에 그게 왜 나 때문이야? 네 처가 자진해서 안 간 거지?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호텔에서 재밌었어요 아 무슨 대단한 결혼이라고 몰디브식이나 가 호까지 딸고 니가 봐 호기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애들 방이나 정리해 신혼방하고 하원이방 싹 다 치워놓고 잘 좀 꾸며놔 그걸 왜 내가 해요? 하라면 해 아우 장면 샀었더니 피곤하네 올라갈게 얘 니가 애들 방 좀 꾸며 네? 아버님이 어머님도로 하라셨잖아요 얘 좀 봐 시혜미가 하라 그러면 그 말 안 하고 하는 거지? 하라면 해 최수환이 살 밤을 나더러 꾸미라고? 아우 짜증나 아니 ento 다 다